1. 신년 기도 제목 4. 재창조의 권능 100%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신년 기도 제목 4번째 재창조의 권능 100%에 대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어 그 뜻과 사랑을 이 땅의 인생들에게 보이십니다. 죄로 관용하고 우상을 섬기며 더 짙은 어둠 속에 빠진 시대에는 큰 권능의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시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의 우상을 섬기며 죄악으로 물들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죽이는 심의 패혁한 아압왕의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며 그 마음이 불 붙는 듯하여 어찌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했지요. 그리하여 왕에게 우상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단판을 짓고자 요청합니다. 각기 단을 쌓고 성아지를 잡아 번제를 준비하되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 구하여 누가 참신인지 백성들 앞에 보이자 말한 것입니다. 자 먼저 바할의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 구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힘써 구하였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지요. 이에 우상의 선지자들은 더 힘써 부르며 바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어떤 응답도 없었지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재단과 재물 위에 물까지 붓게 합니다. 여러분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 불이 붙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재단에 물을 부었지요. 11기상 18장 38절 39절에 이에 여우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우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자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그 땅에 임한 3년 반의 가뭄을 그치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매달림으로 그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나라와 백성들의 큰 어려움이 해갈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권능을 행하게 하시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도 비슷한 당회장님의 사역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인도연합대성의지요. 힌두교의 나라 다신을 믿으며 자신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기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여 주님으로만 구원해 이룬다는 복음을 싫어하며 집회를 방해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멋지게 집회를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셨지요. 당의자님께서 인도 공항에 도착하셨는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도 현지인들은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너무도 즐겁게 맞으면서 강사님을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인도에 도착하시고 비가 내리니 비신이 오셨다 하며 기뻐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는데 너무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강사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 단에서 팔을 벌려 환자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곳 저곳에서 치료받은 이들이 단으로 올라와 그 큰 단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인다 간증합니다. 목발을 버리고 지팡이를 버리고 걷고 뛵니다. 각색 질병이 치료받아 기뻐합니다. 들꽃에 들려온 사람이 통증이 사라지고 몸에 힘이 주어져서 스스로 일어나 단에 올라갑니다. 현장에서 치료받은 것뿐 아니라 TV를 통해 시청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TV를 보면서도 치료받아서 이제 연락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개종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바로 이같이 권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창조의 권능으로 베푸신 역사 중 기사를 나타내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오게 하며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기도함으로 비를 그치고 태풍,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 재난도 권능의 기도로 해결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로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일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 하시는 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일이 바로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단 당의자님을 통해 나타난 표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김부삼 장로님은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가 인공수정을 하는 등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월 당의자님께 찾아가 자녀 잉태를 위한 기도를 받았고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임신 12주쯤 됐을 때 기형아 검사의 일환으로 아기 목 투명대 검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운 중후군이나 심장 기형으로 태어날 확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의자님께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원래 태중에 있었던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체험을 하였으니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현재도 열심히 충성하고 계시죠. 2002년 7월 온드라스 집회시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소녀의 간증입니다. 이 소녀는 두 살 때 심하게 열병을 앓은 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시력을 되찾을 수 없어서 결국 이식 수술을 했는데 수술 실패로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2002년 7월 28일 이재로 목사 초청 온드라스 라코세차 교회 1일 부흥성회에 참석하였고 당의자님께서 단에서 해주신 환자 기도를 이 소녀가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혀 빛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눈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물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물어보니 그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외에도 당의자님의 기도로 놀라운 표적을 체험한 성도들은 국내외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자, 셋째로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1999년 파키스탄의 7세된 7살 된 신시아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토를 동반한 설사가 시작되었는데 파란색, 연두색, 노란색 물질까지 토해내더니 혈변이 나왔지요. 배는 매우 딱딱했고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대장 폐쇄의 상황이고요. 또 셀리약이라고 하는 병까지 겹쳐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셀리약은 보리 등에 함유된 단백질인 글루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소장을 손상시키는 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배변하지 못하니 점점 몸이 허약해져서 11kg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 머물고 있던 이 신시아의 큰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절박한 심정으로 당의장님께 동생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그 순간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당의장님이 기도해 주신 동일한 시간에 파키스탄 라우루에 있는 신시아가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부터 볼 수 없었던 변을 보기 시작했고 급속히 호전되어 마비되었던 장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치료받지 못하다가 기도받은 지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도 매우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자 24년이 지난 지금 지금 말레이시아 목회자와 결혼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남편의 사역을 도우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킨샤사 만민교회 푸트 이본 성도님의 딸 나탈리는 걷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었는데 2021년 3월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당의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걷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해 오었죠. 무한만민교회에서는 지하수를 파도 짠 바닷물이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물 이걸 얻기 위해서 1km에서 2km 떨어진 지역에 수원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3월 당의장님께서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입에 대보면 짜고 써서 사용할 수 없었던 그 물이 당의장님의 기도를 통해서 짠기가 쑥 빠지고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 놀랍게도 이 단물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들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있지요. 재창조의 권능은 넷째로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들로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출애급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 재앙을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고쳐주신 일을 기이한 일이라 했지요. 희한한 능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과 희한한 능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2022년 학예 수련회 때도 교육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은사집회를 진행할 때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박해 쓴 병, 뇌졸증, 백신 후유증, 허리디스크, 교통사고 후유증, 척추 침망증, 피부염, 태양성 관절염, 화상, 백내장 등이 치료되고 치력, 청력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지요. 특히 전세계 곳곳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으로 함께하던 성도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최근 수년 전부터 전세계가 코로나 팬덤이구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우리 교회는 GCN 방송을 통해 위성, 유튜브,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은사집회와 기도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하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고 시력이 회복되고 각종 불치, 난치병이 치료되었지요. 본교의 이명호 집사님은 30년 동안이나 다리 시림, 시려운 이런 시림 증상 때문에 7월, 8월만 빼고는 전기매트를 깔고 생활해야 했다고 하죠. 그런데 2022년 11월 은사집회 시 환자 기도를 받은 후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또 한정화 집사님은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대출사기 위기, 보이스피싱, 그 위기에서 지킴을 받았습니다. 7억 정도도 손해볼 수 있는 이런 큰 위기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 당의장님의 음성이 나오면서 지킴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있는 것과 같은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며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과 충성을 이루어야 하겠는지요? 신속히 찬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재창조의 권능 100%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어 권능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